문명 비욘드 어스 라이징 타이드 곧 출시될 문명 비욘드 어스의 확장팩 라이징 타이드에서 뜻을 가치하는 이들에게 새 지평을 열어주고 인류의 미래를 창조해 나가십시오 새로운 행성을 종행무진하며 당신의 제국을 확장하십시오 강력한 스파이 네트워크를 활용해 마크에서 적을 없애고 새로운 하이브리드 우호관계를 구축하여 사람들의 숨겨진 잠재력의 빗장을 풀어주십시오 식민선은 마지막 파도를 일으키며 외계에서 안식처를 찾아 둥지를 틀었고 이곳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혁명적인 돌파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문명은 처한 환경에 적응하는 법이 혁신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신비에 쌓인 엘리트 집단인 청순은 대실수의 혼란 속에 결성되었으며 인류를 밝고 새로운 미래로 이끌고자 하는 결의에 차이 있습니다 형성 과정과 세력의 범위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청수 분파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람의 정신세계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공언합니다 청수의 우두머리인 문한재는 기민한 전술가를 써 강력한 스파이 네트워크를 총지휘합니다 그의 비밀정보요원들은 그림자로부터 다가와 활동을 전개하며 독재정권을 전복시키고 다른 국가의 주요 목표물을 쥐락페락하면서도 전혀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새로운 파벌이 부상함에 따라 외계 및 그곳의 토착기관 간에 존재하는 친화성에 대해 더욱 신도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이징 타이드에서 각 파벌은 친화성을 이용해 그들의 유닛과 구성을 더욱 전문화시킬 수 있으며 추가적인 특성 및 문화적 혜택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이는 매번 게임을 플레이할 때마다 이전과는 다른 신선한 즐거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조화와 순수의 친화성을 결합시켜 인류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외계 유전자를 활용하십시오 불멸자, 건설자, 그리고 왕좌에 있는 자들과 같은 진부한 하이브리드 유닛이 있는 행성을 점령해서 보다 더 강성한 도시와 자가치유가 가능한 군사 유닛의 혜택을 얻으십시오 순수와 우월의 친화성을 합쳐 군국의 기술적 슈퍼파워를 창조하고 구세계의 지식을 신세대 나노기술과 결합하십시오 더 높은 생산률과 더욱 파워풀한 에너지 우물의 입점을 취해 군사력을 유지하십시오 병력을 최신 기술과 노하우로 무장시켜 드론 캔시, 오토 슬레드, 골렘 등의 유닛을 생성하십시오 조화와 우월의 친화성을 결합하여 외계인과 기계 간 최적의 균형을 이루십시오 제국을 건설하며 전례없는 과학적 성장을 직접 경험하고 더 높은 연구율의 혜택을 누리십시오 나노하이브, 겔리옥트, 아킬론 등 기술적으로 진부한 유닛을 보유한 잠자적 경쟁자들을 이기십시오 새로운 도전과제와 탐사가 지구 밖 저멀리에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 새로운 외계 행성들의 땅과 바다를 누비며 인류를 이끌어 나가십시오 한랑한 태고의 세계, 그곳의 혹독한 적대관계를 이겨내십시오 새로운 후원자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그 파벌의 대규모 군대를 지휘하며 새로운 외교 자본을 활용하여 정치적 지평을 장악하세요 광활한 외계에 무한한 가능성의 새 지평을 탐험하십시오 그리고 문명, 비욘드어스, 라이징타이드에서 인류의 새로운 비전을 창출하세요 광활합니다 광활한 외계يا 광활한 외정 projet 혹시 광활한 starred